렉스파크 플레어 영랄 안녕? 안녕, 희린 언니. 왔어? 아,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네. 아, 레베카 여사가 우리 집에서 요양을 하시게 됐어. 제니스 여사 취재하러 왔고. 자, 여러분, 일 보세요. 네. 왜? 어때? 후계자 수업 중인 것 같은데? 재밌어. 언니, 어때? 잘 모르겠어. 모르긴 밝아지고 많이 예뻐졌는데. 그래? 응. 좋아 보여. 고맙다. 일 봐. 오케이. 이 노래는 그것은 아, 네. remembering. 그의 그리프와 공소로 좋고 싶어요. 이 노래는 그의 시인은 빈이 생각이 없어서 뭐 그의 시인은 내게 돌아오려고 떠나는 길일 테니까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요 잊지 말아요 내가 널 그대의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아 누구야? 인수 후보자 통보도 아직 못 받았는데 축하 화본부터 건넨 사람이 아직 연락은 없었어요? 어 이동훈 검사가 여러 번 전화했었다 우리만큼이나 궁금한거지 그리고 회계사한테 연락받았는데 네가 지시한 대로 유룡한 회계사를 합류시켰다고 보고하더라 나 궁금해서 못 참겠다 대체 그 어마어마한 인수 자금은 어디서 나온거야? 나도 모르는 일을 쓸데없이 깨들어서 알려고 하지마 그럴리가? 너 정말 모르냐? 글쎄요 조금만 더 깨끗하게 지켜줄게 너는 마카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마카가 어떻게 지켜줄게? 왜 이렇게 지켜줄게? 너는 아직 잊지 마카가 어떻게 지켜줄게? 너는 더 빨리 지켜줄게 마카가 마카가 모두의 모든 재료로 이동챌이 지켜줄게 이동국이 때 케미 업데이티드, 라잇? 해가리 어서와요, 혜리 씨 난 할 말 없다고 했는데 고집하고 있으네 기자가 기사거리 달란다고 예,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? 앉아요 네 혜리 씨는 언제 봐도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군부개혁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인가요?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? 로비스트시니까 국제적인 인맥을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미국까지 선이 닿으시고요 어느 선까지 갈 것 같아요? 기자로서 정보력이 뛰어나네요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세요 취재원 입을 벌리기로 작정하고 왔다 이거지? 꿈속에서도 특종이 목마른 거 그게 기자잖아요 이동철입니다 이동철입니다 임 사장님?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동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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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자 선정,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, 다 내인 거야, 그렇지? 네. 해냈구나, 이동찬! 수고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해냈어. 이동훈 감사합니다. 형이다. 형. 동우아. 형 해냈구나. 그래. 방금 연락받았어. 역시 형이다. 아직은 인수가 확실하게 끝난 거 아니니까 너만 알고 있어. 그랬지? 그래. 아무튼 축하해요. 고맙다.